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에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츠언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 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에 이어 오늘은 어버이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럼 어버이날에 뭘 할까요 우선 어버이날에는 꽃을 들어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물도 드려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선물이 딱이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모두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현금파 현금파는 현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버이날 현금을 드리면 음 자녀들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고 또 받는 부모님들도 현금을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좋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현금파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현금을 드리고 싶긴 한데 현금만 드리면 선물 같은 느낌이 없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만 드리기에는 뭔가 아쉬울 때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현금 이벤트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금파의 해결책입니다 현금 이벤트는 현금을 드리지만 좀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얘가 돈 케이크예요 돈 케이크는 그냥 보면 일반 케이크랑 다를 게 없는데 사실 케이크 안에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돈 케이크를 직접 드린 적은 없고 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케이크에서 돈이 나오는 걸 보고 엄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 영상에 나오는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부러웠어요 이렇게 현금파가 선택한 방법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돈을 드리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선물을 구매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는 현금파가 있고 다음으로는 현금보다는 선물을 드리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선물파가 있습니다 선물파는 그냥 현금을 드리는 거 너무 성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선물파는 되도록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또 원하시는 취향저격 선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요 항상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께 마사지 기계를 사드리거나 골프를 즐겨 치시는 아버지를 위해 골프 신발을 사드리거나 이렇게 필요한 거 원하시는 걸 사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 관련된 선물도 많이 해요 영양제도 많이 선물하고 한국에서는 특히 홍삼도 많이 드리고요 요즘에는 수시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뜨고 있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와 스마트워치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가격이 현금파도 선물파도 아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해서 직접 요리를 해 드리거나 미리 맛집을 검색하고 예약해서 부모님과 맛집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릴 적 찍은 사진 뒷면에 편지를 써서 드리거나 이렇게 편지를 써 드리면 진짜 감동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전하기 이거 이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무슨 선물이에요 매일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버이날 용기 내서 마음을 전한다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현금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죠 저는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음..나는 무슨 선물을 드렸지?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사실 저도 현금 팔아서 매년 어버이날에 현금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현금을 드리는 게 편리하긴 한데 특별한 추억이 남는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내년에는 뭔가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선물 여러분 어떠세요?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으세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땡땡파 땡땡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같은 사람들을 한 그룹? 한 집단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혹시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이때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을 민초파 라고 했어요 민트초코파 그리고 민트초코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반민초파 라고 했어요 이렇게 민트초코를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민초파 반민초파 라고 불렀어요 이때 이때 민초파 반민초파가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싸웠던 게 기억나네요 어버이나 선물을 살 때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현금파 선물파 여러분은 현금파세요? 아니면 선물파세요? 2번 톡톡 튀다 톡톡 튀다는 독특하다 남들과 다르다 개성있다는 의미에요 혹시 여러분 팝핑캔디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죠? 팝핑캔디를 먹으면 뭔가 입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탕탕탕 이런 느낌 이 느낌이 바로 톡톡 튀다 의 의미에요 감 잡으셨나요? 예를 들어 톡톡 튀는 패션 이라고 하면 남들과 다른 개성있는 패션을 의미하고요 톡톡 튀는 광고 라고 하면 평범한 광고와는 다른 한번 보면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를 의미해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도 톡톡 튀는 성격 이라고 하는데요 톡톡 튀는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톡톡 튀는 성격이라고 하면 뭔가 예상할 수 없는 성격?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는 성격이죠 음 톡톡 튀는 성격 좋은 성격인가? 아무튼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을 때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돈 케이크 이런게 바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예요 3번 취향 저격 취향 저격 여기서 취향은 나의 선호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로맨틱 코멘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액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격 저격은 원래 어떤 대상한테 총을 빵 쏘는 거예요 그럼 취향 저격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총을 쏘는 것? 취향 저격의 의미는 딱 내 스타일이다 라는 의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는데 거기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스타일이었어요 완전 취향 저격이었어요 어떤 노래 드라마 책 게임 뭐든지 딱 내 스타일이다 라고 느낀다면 취향 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해시태그 취향 저격도 많이 써요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릴 때도 부모님의 취향 저격 선물을 사드리면 부모님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물을 사드린다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오늘은 어버이나 선물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